에콜 이게 마지막 곡인가요? 에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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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준비한 노래가 있으니까 에콜을 했고 여기 앞에 탈모드 분들이 에콜을 해주셨고 준비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라는 노래 혹시 이 노래 아세요? 탈모드 공연 한 번이라고 봤으면 아마 아신다고 친구한테 들었는데 좀비라는 좀비 좀비 하는 노래 있는데 안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같이 다같이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신나는 노래니까 다같이 다 앉아계시고 앉아서 들썩들썩이시면 점점 사람 앞에 많아지긴 하는데 점점 사람 앞에 많아지긴 하는데 좀비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, 스님을 잠깐 해야된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아 제가 빨리 가도 좀비 같다 다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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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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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